1933년 5월 1일 새벽, 종신서원이 있는 날이다. 미사 동안에 바우스티나는 자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성반 위에 옮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아버지 신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치면서 자비의 성부께 그리스도의 성심의 상처를 통해 자기 마음의 희생을 굽어보시라고 간청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바우스티나의 유일한 보물이 되셨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그분께 대한 바우스티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정배여, 이제 우리 마음은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순여원의 관습에 의하면 종신서원 때 서원자들은 서원 선서를 하기 전에 제대 앞에 엎드려 관을 덮는 보를 덮어 썼다. 이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유혹에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행해졌는데 이때 장례식 때와 같이 종이 울리고 사람들은 장례식 때 하는 10편 129장을 낭송했다. 서원자들은 이 보를 쓰고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바쳤다. 바우스티나는 이때 아무리 가벼운 죄나 불안전함이라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범함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교회와 순여회와 순여원에서 맡고 있는 모든 보호 여성들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며 임종을 납든 이들과 또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새날을 맞도록 기도했다. 종신서원을 집전하 로스폰드 주교는 엎드려 있는 수녀들에게 성소를 뿌리면서 말했다. 이 세상의 죽음을 맛보니 드리어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빚을 주실 것입니다. 성당은 수녀들과 학생들 그리고 종신서원을 하는 수녀들의 친척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파우스디나에게는 한 명의 친척도 없었다. 그의 가족들은 이곳까지 올 비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우스디나는 이날 한 동료 수녀에게 예수님과 홀로 있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주교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한 말은 파우스디나에게 참으로 큰 감명을 주었다. 나는 수녀님을 지존하신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시킵니다. 그분은 당신을 순결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동정녀들의 배우자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계약을 맺은 증거로 이 반지를 끼워 드립니다. 이 반지가 당신에게 신앙의 반지, 성령의 증거가 되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면 영원한 영광의 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에 파우스디나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왜 그토록 감명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신서원을 할 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은총은 차라리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주교님이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실 때 하느님께서 내 전 존재 속으로 스며들어오셨다. 나는 그 순간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이다. 종신서원 이후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친밀해졌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내 영혼이처럼 하느님을 맛본 이후로는 하느님 없이 살 수가 없다. 건조한 마음으로 제대 앞에 있는 한 시간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백년보다 낫다. 나는 이 세상의 여왕이 되기보다 수녀원 안에 살면서 가장 미천한 일꾼이 되겠다. 파우스디나는 수련장 수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수련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영원히 수련 생활을 떠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성체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 제가 종신서원을 하는 동시에 수련 생활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예수님 저는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의 수련소에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발 아래서 강론을 듣겠습니다. 제 스승이신 예수님의 의견을 묻기 전에는 어떤 일도 혼자서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수련소인 감실 앞에 있게 해주시니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종신서원을 해도 저는 완전한 수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극히 나약한 예수님의 수련자일 뿐입니다. 처음 수련 생활을 시작할 때의 자세로 보다 완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녀원 분을 들어설 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승이신 주 예수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믿음으로 저 자신을 바칩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제 영혼을 이끌어주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겠습니다. 오직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운 성심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수련자 파우스티나 종신서원 후 아무런 소임도 받지 못한 채 크라쿠프에 남은 사람은 파우스티나뿐이었다. 총장 수녀는 그러한 상황을 잘 참고 있는 파우스티나의 인내를 감탄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의 뜻만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총장 수녀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 저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파우스티나에게 총장 수녀는 참 좋은 생각이군요. 라고 했다. 다음날 총장 수녀는 파우스티나를 불러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고 했으니 빌리우스에 가서 정원일을 하라고 했다. 준비되어 있던 파우스티나는 이를 선뜻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서도 제 시간 내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앞서 30일간에 예수의 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영신 수련에서 파우스티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통찰력을 받았다. 떠나기 전날 파우스티나는 안드레어 신부에게 고백 성사를 받았는데 사제의 말은 파우스티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수녀님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단순하고 순명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수녀님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고 하느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녁 기도를 하면서 파우스티나는 이곳에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빌리우스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까지도 낯설다. 그때 다시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파우스티나가 하느님께서 그동안 안드레어 신부를 통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을 때 그녀는 불현듯 환실을 통해서 고예수와 제대 사이에 서 있는 한 사제를 보았다. 그 사제는 파우스티나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제였다. 그때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파우스티나는 1933년 5월 25일 목요일에 빌리우스 수녀원에 도착하였다. 빌리우스 수녀원은 여기저기 흩어진 조그마한 집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크라쿠프의 거대한 성 요셉 빌딩과는 대조적이었다. 그곳에는 18명의 수녀가 살고 있었는데 인원이 적은 만큼 친근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수녀들이 따뜻하게 파우스티나를 맞아주었고 수련 때부터 친구인 유스티나 수녀가 방까지 깨끗이 정리해 놓았다. 그러한 일들은 파우스티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 닥치는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었다. 구의 성사를 받는 날 파우스티나는 평온하게 미소를 머금고 구의소로 갔다. 그처럼 여유가 있었던 것은 이미 기도 안에서 두 번이나 본 사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파우스티나가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 미카엘 소포코 신부였다. 소포코 신부는 새로운 참회자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 수녀의 섬세한 양심과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눈여겨보았다. 수녀가 고백한 죄는 사면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파우스티나는 처음부터 환실을 통해 소포포 신부가 주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영적 지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파우스티나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사제에게 완전히 열어보이자 하느님께서 무한한 은총을 내리셨다. 이때 소포코 신부는 파우스티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수녀의 메시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빌리우스에서 새로이 주어진 정원을 돌보는 소임은 파우스티나에게 하나의 도전이었다. 정원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느님께 순명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그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일했다. 정원 전문 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수사의 도움과 타고난 감각으로 파우스티나는 정원일을 잘 처리해 나갔고 온실까지 만들기 시작했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 하루는 정부의 고강 관리자가 방문하여 원장 수녀에게 이 수녀원은 정원사를 고용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허약한 전문가가 겪은 어려움과 수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해에는 비가 아주 많이 내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적은 숫자의 일꾼으로는 그 많은 잡초를 뽑을 수가 없어 일꾼을 더 요청하였으나 허사였다. 어떤 곳은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나 전부 잘라내야 했다. 그리하여 파우스티나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수녀들과 함께 일하고 있던 처녀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유머로 대하는 파우스티나의 태도에 놀랐다. 어느 수녀는 파우스티나는 마치 하느님께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일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고 말했다. 수녀원에서 일하는 한 고용인도 이렇게 말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항상 겸손하며 평화로움으로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녀님은 장상에게 순명하고 깊은 존경으로 대했습니다. 나는 그 수녀님이 불평하거나 중얼거리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빌리우스에서 3년 동안 파우스티나 수녀님과 같이 일을 했지만 침착하지 못한 행동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수녀님은 평화의 천사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파우스티나가 정원 소임을 맡은 반면 친구인 유수지나 수녀는 주방일을 하고 있었다. 유수지나 수녀는 취침 시간이 다 될 때까지 큰 그릇들을 닦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파우스티나는 기진맥진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녀를 도와주었다. 하루는 유수지나 수녀가 의부에 볼 일이 있어서 그 많은 주방일을 파우스티나에게 맡겼다. 유수지나 수녀가 일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파우스티나가 벌써 그 많은 일을 다 해놓아 무척 놀랬다. 그래서 파우스티나 수녀님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벌써 다 했어요? 누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파우스티나는 미소를 지우며 혼자서 어떻게 그 일을 다 해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하고 대답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일기를 보면 수호천사의 이야기와 자기를 도와준 많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두 달 후인 1943년 8월 5일 자비의 성모 추길에 파우스티나는 큰 은총을 받았다. 그녀는 일생동안 아니 영원히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라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고통스러운 순환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며 그러한 묵상 중에 많은 빛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참된 겸손을 배우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오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신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예언자처럼 고문으로 인해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느님 사랑 때문에 당신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소풋고 신부는 파우슨에게 겸손한 마음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였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모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더욱이 소풋고 신부는 파우슨이 나가 하는 말들이 진실로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숱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은 비난과 박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녀님을 미쳤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총을 아낌없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반대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꼭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러기 되기까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영적 지도자인 소풋고 신부는 이 비범한 고백자에 관해 철저히 조사했다. 먼저 파우스티나의 장상 수녀에게 파우스티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 상태를 알아보게 했다.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그리고 일정한 시위를 거쳐서 경험 많은 사제들에게 자문도 구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파우스티나는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 소풋고 신부는 성령께서 파우스티나 안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파우스티나에게는 하느님에 관한 비범한 통찰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파우스티나는 잦은 고백을 통해 소풋고 신부에게 자기가 본 환시와 메시지를 전했다.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시를 통해 보여주신 모습을 그리라고 요구하신다는 것과 이를 알고 있는 세상에 은총을 내릴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부하루 첫째 주의를 자비의 추길로 정하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전하였다. 소풋고 신부는 그곳 가까이에 살고 있는 화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1934년 1월 2일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고 장상 수녀는 파우스티나가 화가와 함께 일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다음은 영적 지도 신부의 요청에 따라 파우스티나가 상에 나타난 빛의 의미를 주님께 물었을 때 파우스티나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상징한다. 열분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가리키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가리킨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창에 의해 내 심장이 열렸을 때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 빗줄기는 영혼들을 하느님의 분노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이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의 손길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하루 첫 주의를 자비의 추길로 삼기 바란다. 내 충실한 종 소포코 신부에게 전하여라. 그는 온 세상에 내 위대한 자비를 전할 것이다. 이날 생명의 세모로 오는 자는 모든 죄와 벌을 용서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자비라고 선포하여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은 자비로 넘쳐 있다. 연피정태 파우치나는 계속해서 영적 통찰의 은혜를 받았다. 주요한 것들을 열과하자면 다음과 같다. 내 딸아, 너는 내 고통을 통해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있다. 내 딸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해도 피조물에게서 동정을 찾지 말아라. 나는 내 고통의 향기가 순수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피조물에게서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서도 초탈하기를 바란다. 내 딸아, 순수하고 때를 묻지 않는 내 사랑에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 내 딸아, 내가 고통을 사랑할수록 나에게 대한 너의 사랑도 더욱 순수해질 것이다. 수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여라. 내가 그들을 위해 하는 일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파우치나의 마음 안에 수많은 열망을 불러일으키셨다. 파우치나는 실망에 젖어있는 죄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깨우쳐주는 사제가 되고 싶었고, 선교사가 되어 미개지 백성에게 신앙이 빛을 비추어 하느님을 알리고 싶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셨듯이 자신도 온전히 비우고 순교하고 싶었다. 파우치나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오 예수님, 당신을 위한 사제, 선교사,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영혼도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부정함으로써 순교자의 죽음을 막고 싶습니다. 어느 날 파우치나는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느껴 성당으로 달려가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잠시 후 정렬과 기쁨으로 가득 차 일터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를 본 한 수녀가 이렇게 빈정됐다. 오늘은 위로를 많이 받은 모양이지요?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주시지 않고 위로만 주시는가 봐요. 파우치나가 대답했다. 수녀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저는 고통이 심할 때면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고통이 적으면 기쁨도 줄어들지요. 그 수녀가 의아해하자 파우치나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적으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도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위대할 수도 순수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고통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 안에서는 사랑이 이러한 위협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목요일에 죄인들, 특히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봉헌하기를 바라셨다. 하느님과 영혼들, 하늘과 땅, 모든 천사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하늘의 모든 천신들 앞에서 저는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죄인들의 회개, 특히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를 봉헌합니다. 이 봉헌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승복하고 죄인들이 겪는 고통과 공포와 불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얻는 모든 위로를 그들을 위해 바칩니다. 죄인들을 위해 미사, 영성체, 참회, 고행, 기도 등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는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 하느님, 이로써 하느님이 선하심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대신하여 부속하겠나이다. 저는 당신의 자비의 바다에 저의 모든 희망을 두겠습니다. 주 하느님, 제가 저의 힘을 믿고서 이 봉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하여 이 봉헌을 하나이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바침으로써 매일 이 봉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위한 자비의 세미신 예수님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와 같은 파우스티나의 자기 희생은 구혜신부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졌다. 파우스티나는 주님과 일치하는 특권을 누려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혹함을 곧 깨달았다. 즉, 파우스티나의 마음은 돌과 같이 건조해지고,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여러 가지 독설과 저주의 말을 들었고, 마음은 불신과 절망으로 채워졌다. 파우스티나는 이것이 바로 불쌍한 죄인들이 겪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 처음에는 이러한 무서운 감정들에 대해서 놀랐으나, 고혜신부의 말을 듣고 난 후 평정을 되찾았다. 예수님께서는 부하루 첫 주일을 자비심의 축일로 지내라고 요청하셨다. 1934년 4월 8일 첫 주일에 파우스티나는 3시간 동안 허리에 고행의 띠를 메고 극기하면서 죄인들과 이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도록 기도했다. 나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집을 내려다보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파우스티나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되었다. 예수님의 눈에 먼지가 되어 이 세상의 끔찍한 죄양을 못 보시도록 하고 싶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세상의 무관심이 파우스티나로 하여금 눈물짓게 하였고, 수도자들의 굳은 마음을 파우스티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였다. 예수님과의 일치는 일상생활 안에서 더욱 돈독해졌다. 봄이 되자 정원일은 더욱 바빠졌고, 예수님의 자비심 상본을 만드는 일도 추진해 나갔는데, 그림으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환시에서 본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도 못 미쳐 당황하였다. 그래서 성당으로 가서 울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의 모습은 실제만큼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이러한 말씀이 들렸다. 내 상의 위대함은 색깔이나 모양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비에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위안을 얻었다. 그림은 1934년 6월에 완성되었는데, 소폭구 신부가 사목하던 성미칼 성당 부근의 베르나딘 순여원의 복도에 걸어두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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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